성균관 대학교 K-MOOC 4차 산업혁명과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창업 스타트업이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IoT와 AI 기반으로 많은 산업 분야를 바꾸어 놓을 것이며 또한 창업의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 4차 산업혁명과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의 하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먼저 총론적인 강의로서 4차 산업혁명과 창업 비즈니스 그리고 기업가 정신 함양을 다루는 21세기 필수 역량 강화를 위한 팀 앙트레프레너 비즈니스 모델을 학습하는 성공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 수립의 3개 과정과 실전 창업 과정인 4차 산업혁명과 소셜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과 모바일 커머스 창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실전 지식을 배양시켜 실제 창업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K-무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모바일 커머스 창업을 소개해드릴 온스타트업 연구소 정민혜입니다. 이 강의는 실전 창업 강의입니다. 커머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커머스를 창업하고 운영하기 위한 모든 실무 과정을 함께 탑니다. 아무려 노력하였습니다. 검색 엔진 분석을 통한 아이템 선정부터 상품 기획, 상세 페이지 제작, PC, 모바일, 앱 커머스 구축과 운영 관리, 마케팅, 고객 관리의 단계입니다. 커머스 시장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세분화된 단계별 실무적인 부분을 이 강좌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머스 창업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며 이번 강좌를 수강하고 난 후에 커머스 창업을 돕기 위한 쇼핑몰 솔루션 지원, 부가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이 커머스 시장 또한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인 만큼 경쟁도 치열하여서 창업 전에 많은 준비와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전 창업 강의인 만큼 실제로 이 강좌를 통해 커머스를 오픈하고 비즈니스화하기 위한 분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대학생, 투잡을 희망하는 직장인, 커머스 혹은 커머스 플랫폼 창업을 생각하는 스타트업 대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커머스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의 개념과 종류, 유형, 그리고 사용하는 툴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에서 커머스 창업에 필요한 유용한 툴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면 더 편리한 툴,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될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분야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창업이든지 쉽지는 않지만 이 커머스 시장 또한 많은 시간과 연구, 실행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강의를 통하여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바일 커머스 창업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창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